많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제가 이현재 의원 최고위원 출마하셨으니까 제가 출마의 변화를 두 번 다뤘습니다. 그 내용이 엄청 좋고 감동적이더라고요.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보통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할 때 했던 이런 일반적인 표현하고 완전히 다르고 네, 좀 다르죠.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직접 이렇게 다 정리하셨습니까? 네, 제가 다 직접 썼어요. 제가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면 우리 방송 초두에 국회에서 기자회견했던 이현재 의원의 목소리 직접 들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방송 보신 분들은 방송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그 내용을 이제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잘 싸우는 사람이다. 그리고 잘 안다. 그리고 더 좋은 나라를 잘 만들 수도 있다, 우리가. 이런 세 가지의 탁 느낌이 있어서 잘 싸우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중도 확장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갈 길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출마의 변을 이렇게 만드실 때 가장 민주당 당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핵심적 내용은 뭐냐 이런 부분은 어디에 조안점을 주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다른 최고위원하고 달리 그러면 중도 확장 또는 외연 확장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동안 보면 사람들이 중도 확장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게 어설프게 정의를 타협하는 걸 중도 확장이라고 잘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중도라는 게 마치 정의로운 길을 가다가 보면 불의와 싸우는데 이 불의를 적당히 싸우고 타협하는 게 중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말이죠.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소위 중도라고 하시는 분들은 특정 정당을 지지를 잘 안 하고 굉장히 자기의 어떤 눈높이가 높아서 자신은 어떤 정당에 가입을 잘 안 하는 분들이 주로 중도인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보통 지식 수준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눈높이가 높아가지고 어디에 잘 소속되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요. 눈높이가 높다 보니까 오히려 더 까다로우세요. 그래서 정의에 대한 기준도 굉장히 까다롭고요. 잘못된 것에 대한 기준도 굉장히 까다로우세요. 그리고 잘못된 것은 분명히 아세요. 그래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잘못된 건 아주 가차없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정권은 지금 현재 보면 아주 그냥 형편없는 정권이고 막무가내 정권이고 무도하기 짝이 없는 정권이죠. 그런데 이런 정권에 대한 이런 정권의 불의함에 대해서 싸우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중도나 이렇게 적당한 어떤 타협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불의와 적당히 기회주의적으로 타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중도가 아니다. 그래서 외연 확장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외연 확장이라는 것은 그럼 우리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저쪽 국민의힘이 흔들리고 이럴 때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이 무너지거나 이럴 때 그럼 우리가 이 어떤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정권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정권이 저쪽이 막 흔들리고 무너질 때 우리가 정권을 잡고 또 정권을 만약에 잡게 되면 이 정권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오래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의 토대를 땋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이럴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외연 확장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 저렇게 보수가 지금 특히나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과 한동훈 위원장이 끌고 하는 저것은 보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보수 세력은 뭐냐 하면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데 현재 내부에 정신적 분열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자신들 스스로가 이해관계에 의해서 권력을 같이 함께 잡고는 가고 있지만 우리가 진짜 보수인가라는 내부적인 그런 분열을 느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최상명 특검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게 보수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괴롭죠. 자랑스럽지 않고 자신들의 당이 그렇죠?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럴 때 이게 무너지고 그다음에 정권이 만약에 바뀌거나 아니면 바뀌는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되는 것은 그러한 어떤 민주 보수 세력들을 우리가 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민주 보수 제가 그런 세력들을 민주 보수 세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국가관이 뚜렷하면서 굉장히 보수적 가치에 뚜렷하지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이런 세력들 그래서 아주 건강한 보수 세력들을 말하는데 이런 민주 보수 세력들을 우리가 폭넓게 포용하면서 민주당이 이런 보수 세력들도 우리가 상당히 흡수하고 외연 확장을 해가면서 함께 연대를 해나가야 된다. 제가 딱 느낌으로는 민주당 당원이 지금 권리장 250만 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도 확장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민주 보수 세력까지 포용할 수 있는 당의 품을 넓히자. 이렇게 하면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민주당 분위기는 더 강성. 그리고 민주당 중심주의. 이러면서 오히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책 지향을 더 뾰족하게 함으로써 선명성 경쟁에서 훨씬 더 낫다. 그런데도 연조 의원은 아니 우리 지금 민주당이 집권하려면 중도 확장해야 한다. 이런 것이 전략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이번 선거 캠페인에서 조금 불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싸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놀라운 것은 가장 현장에서 정권과 잘 맞서 싸우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주 보수까지 외연을 확장하자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매우 중요하게 이번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최고위원에서 정말 몇 위 정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외연 확장은요. 불의와의 타협이 아니라니까. 민주 보수는요. 불의와의 타협을 통해서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현재 기자회견하고 그 내용이 굉장히 좋던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당원들은? 굉장히 좋아하시죠. 좋아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인데요.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구독, 구독, 빨리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